안녕하세요. A플러스에셋 월스트리트지사입니다. 수술 시 필요서류 안내드립니다. 진단서 또는 수술확인서가 필요합니다. 서류에는 진단명, 질병분류코드, 수술명, 수술코드, 수술일자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. 이외에도 보험사의 요청에 따라 추가 보완서류가 필요할 수 있다는 점 양해 바랍니다. 준비된 서류는 팩스 혹은 우편으로 보내주시거나 스캔하신 후 카톡이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검토 후 서류 접수 도와드리겠습니다. 빠른 쾌유를 바라며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 늘 힘쓰겠습니다. 문의사항 있으면 카톡 채널 추가하시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